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셀프 등기를 통해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파트 셀프 등기에 도전을 했구요. 어제 등기 권리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하철 5호선 애호개혁 1번 출구로 나가시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 있더라구요. 뭐 관할 법원 등기국을 확인하셔서 그 법원 등기국에서 셀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서 따라하시면 50만원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아파트 일반 매매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가 나누어지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서류를 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조합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두번째가 등기 위임장, 세번째가 보존등기필증, 네번째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구청, 저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청, 해당 구청 지적과에 전화를 해보셔서 이 조합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면 그 해당 구청 지적과에서 알려줍니다. 보통은 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 서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 지적과에 가서 이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서류를 받고 개인준비서류가 이렇게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번째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이거는 등기소에 있습니다. 두번째 아파트계약서류원본, 세번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 이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취득세납부영수증, 여섯번째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일곱번째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이 세가지 서류는 해당 등기소 안에서 은행에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직접 가시면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당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관할 등기구에 가시면 이렇게 등기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부지방법원 등기구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계셨고 저기서 저 키오스크에서 저걸 눌러서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자기 차례가 오면 저렇게 부스 안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여나 서류가 미비가 되면 거기서 잘 설명을 해주니까요. 전혀 겁먹지 마시고 일단 준비서류를 가지시고 해당 등기구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매매가 일반 아파트 매매가 많잖아요. 일반 아파트 매매의 경우 소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류를 이런 걸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 권리증 두 번째 매도용 인감증명서 세 번째 위임장 네 번째 주민등록등본 이것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신분증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도인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매수인 서류는 아까 전에 서류와 똑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를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법원이라든지 등기서류 만지는 게 일반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이렇게 셀프 등기를 통해서 비용도 절약하시고 향후에 또 있을 아파트 매매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쌓으시고 소중한 돈도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일주일 후 정도에 등기 권리증이 찾으러 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층 등기조사과에 가서 최종 저의 아파트 등기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셀프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꼭 보러 가세요. 감사합니다.